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와 관련 없는 전세대출에 대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사했습니다.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처음으로 생산하는 경형 SUV 자동차 캐스퍼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센 경제라고 시작합니다. 센 경제라고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3천선 지지 기루에 섰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천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미국 국채 금리 급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짙어지며 국내 증시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22% 하락하며 3천6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장중 천스닥이 붕괴된 코스닥은 막판 낙폭을 줄이며 천일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금리, 환율, 유가, 반도체 업황과 실적 시즌 경계 심리 등 국내외 복합적인 악재가 증시를 강타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2.8%, SK하이닉스가 3.3% 하락하며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마이크론의 부진한 실적 전망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이 부담을 안긴 겁니다. 특히 글로벌 자산시장의 투자 지표인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자산시장 버블 붕괴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상척 국가 채무 불이행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50%를 돌파했고 국고채 5년물도 1.9%까지 올랐습니다. 기술주와 성장주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원자재 가격과 유가도 고공행진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연고점을 경신하며 장중 1,190원 턱밑까지 치솟은 뒤 오후 들어 하락해 1,181원 80전에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안전자산인 달러와 선호 현상이 강해지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가속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며 우리나라 수입금액 규모 1년 전보다 45%가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금액지수는 1년 전보다 45.2%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이후 9개월 연속 상승했고 오름폭도 2010년 5월 51.2%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석탄과 석유 제품의 상승률이 130.3%였고 1차 금속 제품과 광산품이 각각 103.8%, 89.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계부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전세대출 규제를 예고하며 극방식에 관심이 쏠립니다. 실수요와 관련이 없는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는데요. 하지만 이게 말처럼 실수요와 비실수요를 구분하는 게 가능할지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됩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전세대출 규제를 포함할 전망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전세대출의 경우 실수요자 대출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도 있고 반면에 전세대출이 금리라든지 조건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수요가 연결되지 않은 전세대출의 금리를 올려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겨냥한 이유는 갭투자로 활용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계대출 증가액에서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었습니다. 올 8월까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8조 6천억 원, 이 중 전세대출은 14조 7천억 원으로 51%를 차지합니다. 규제 대상에서 실수요를 제외시키는 것이 새로운 전세대출 규제의 성패가 달린 셈입니다. 하지만 실수요와 비실수요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전세대출을 실수요와 비실수요로 구분하기 어렵고 그 개념도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장의 주거와 직결된 전세대출에 섣불리 손해됐다가는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막아놓은 집단 대출을 풀어달라는 실수요자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경형 SUV 캐스퍼를 오늘 공식 출시했습니다. 상생형 일자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위탁 생산되는 첫 차량인데요. 온라인 직접 판매 방식도 새롭게 도입됐다고 합니다. 정새미 기자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새로운 생산 판매 방식을 도입한 경형 SUV 캐스퍼가 오늘 공식 출시됐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운전자 시트가 앞으로 완전히 접히는 풀 폴딩 기능입니다. 세계 최초로 적용된 이 기술로 실내 공간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이열시트도 최대 160mm 앞뒤로 이동하고 39도까지 젖혀 차박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캐스퍼 기본 모델은 1.0 MPI 엔진이 들어갑니다. 최고 출력 76마력과 최대 토크 9.7kg 포스미터의 힘을 갖췄고 연비는 14.3km per 리터입니다. 고성능 선택 사양인 캐스퍼 액티브는 1.0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최고 출력을 20마력 이상 높였습니다. 가장 기본 트림에서도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에이다스와 앞좌석 센터사이드 에어백을 포함한 7개의 에어백을 기본 적용하여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캐스퍼는 현대차그룹의 차 중 처음으로 직접 판매됩니다. 그간 노조가 비대면 판매를 반대해왔지만 캐스퍼는 GGM에서 위탁 생산되기 때문에 노사 단체 협약을 피할 수 있던 겁니다. 이에 따라 캐스퍼는 기존 대리점 대신 전용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인수는 고객이 직접 지정한 장소나 공식 인도장으로 운영되는 블루헨즈와 용품 시공 가맹점에서 이뤄집니다. 이외에도 현대차는 경기도 용인쇼룸을 시작으로 전국에 29개 상설 전시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면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15년이 넘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분양평가 전문 업체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지난 1년 동안 서울 지역 청약 가점 커트라인을 조사한 결과 84제곱미터의 최저 가점은 평균 67점이었습니다. 이는 4인 가족 기준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가능한 점수입니다. 리얼하우스 관계자는 서울 청약 시장에 청약자들이 몰리며 당첨 커트라인이 치솟고 있어 가점이 낮은 20, 30대에게는 당첨이 바늘구멍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LS그룹의 LS 일렉트릭 청주 스마트 공장이 2021 세계경제포럼 등대공장 연차회의에서 세계 등대공장으로 선정됐습니다. 등대공장은 등대가 불을 비춰 뱃길을 안내하듯 핵심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제조업의 성과모델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뜻하는데요. 이번 세계 등대공장에는 존슨앤존슨, 슈나이더 일렉트릭, 폭스콘 등 21곳이 선정됐습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2019년 포스코가 처음 선정된 뒤 두 번째로 생산 효율화를 통한 획기적 원가 절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또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자체 개발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 성과도 인정받았습니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2015년부터 LS그룹이 디지털 전환을 위해 노력해온 과정에서의 큰 성과고 디지털 혁신 여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과 더불어서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도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들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분주하게 치료제, 백신 개발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부터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등 신약 개발에 힘쓰고 있는 셀리버리 정은나 연구소장과 함께 현재 진행 상황들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임 연구소장 정은나입니다. 신임 연구소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또 방송 출연하셔서 긴장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래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17년에 셀리버리에 입사해가지고 지금까지 난칠성 질환들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퍼스트잇 클래스 그러니까 치료제가 없는 난칠성 질환의 TST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쭤볼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제가 많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코로나 치료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셀리버리에서 진행한 첫 번째 임상시험 파이프라인으로 알려진 게 ICP-NI인데 이게 진행 상황이 굉장히 궁금하고 유럽 얘기도 있고 그랬잖아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ICP-NI라고 하는 거는 심각한 염증 반응을 동반한 폐혈증이라든지 감염증을 타겟으로 해서 개발된 자체 신약입니다. 이런 심각한 염증 안에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과도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심각하게는 그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 개발의 신약인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TST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 사이토카인 폭풍을 세포 투과성을 이용하여 세포 내에서 제어하는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요. 세포 투과성 그리고 체내 안전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 중증 염증 모델, 대개 다양한 모델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간염이라든지 바이러스성 모사 폐렴에서 많게는 100% 그리고 70% 이상의 치명률을 개선하는 효능을 이미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바이러스를 직접 감염시켜서 만든 동물 모델에서 미국의 원숭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 그리고 국내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서 이미 치료 효능을 검증하였는데요. 그 사이토카인의 70% 유명 예를 들어 TNF 알파라든지 인터루키 17 같은 주요 사이토카인을 70% 가까이 감소시키며 그리고 이제 이런 가도한 염증 반응에는 그 조직이 굉장히 괴사가 일어나고 사망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조직 괴사를 보호하는 효능까지도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효능뿐만 아니라 미국 코방스 CRO에서 독성 평가를 진행하였을 때 소동물, 렛 그리고 대동물인 멍키에서 모두 안정 농도를 확보하였고 또 특수 안정성 평가가 있는데 유전독성 같은 거에서도 특별하게 독성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런 효능과 독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9월이죠. 폴란드에 저희가 임상시험 신청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지금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리뷰라든지 허가 과정이 굉장히 빠를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된다면 저희는 연내 임상 일상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폴란드에 이미 자회사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책임자 임상 관련 시어로 이미 선정을 다 완료한 상태고요.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다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유로 이상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간을 토대로 안정성 데이터를 확보하면 단순히 폴란드뿐만 아니라 인도, 남미, 그리고 한국, 그리고 미국까지도 저희가 이상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연구들은 주사제인데요. 이건 굉장히 중증,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환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무증상자도 맑고 경증 환자도 80% 정도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사실 주사 맞기가 좀 부담스러운 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전략적인 치료죠. 그러니까 흡입 제형을 개발을 해가지고 바로 폐로 치료 물질을 전달하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비임상을 하고 있고요. 빠르게 또 임상을 진입하려고 지금 다각도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이상부터는 저희가 글로벌 빅바마의 라이선싱 딜에 대해서 계속 활발한 논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임상뿐만 아니라 라이선싱까지 생각하고 있는 치료제입니다. 사실 전문용어여서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렛도 나오고 몽키도 나오는 거 보니까 큰 쥐한테도 했고 약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그런 시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쥐나 지금 사람과 가장 비슷하다고 하는 영장류에도 들어갔고 이를 통해서 유럽에서도 지금 되고 있고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다각도로 지금 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빠른 시일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어볼 만한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치료제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제가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자사의 치료제, 셀리버리의 치료제는 특징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는지 한 번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어때요? 지금 사실 백신 접종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제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개발되거나 치료가 치료제로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항바이러스, 렘데시비르 같은 항바이러스제 그리고 또는 항체 치료제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효능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사용 자체가 힘들고 부작용 때문에요. 그리고 또는 항체 치료제 같은 건 아시겠지만 싱글 타겟에 대한 타겟을 딱 잡는 그런 메커니십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종이 되면 또 다시 개발하고 변종이 되면 또 다시 개발하고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이런 질환 팬데믹 상황에서는 조금 개발의 제한이 있는 것이, 활용의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ICP-NI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환자들이 죽음에 가는 원인을 봤을 때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폐렴으로 시작한 것이 기저질환을 악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조직을 비과학적으로, 가역적으로 아예 망가뜨린다든지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게까지 많은 조직들을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이 ICP-NI는 변종에 상관없이 과도한 염증 자체를 세포 안에서 제어하기 때문에 변종이 일어나더라도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환자들이 있다면 투여나 치료가 가능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변이가 계속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위드 코로나가 아무래도 죽고 사냐 이런 부분에 더 집중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염 자체를 낮춘다기보다는 바로여서의 감염이 죽지 않으면 크게 상관없는 시대가 곧 올 텐데 그때 더 정확하고 매력적인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건 한번 짧게 여쭤볼게요. 자료 나온 거 보니까 캡슐 제형 흡입형 얘기 나오는데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흡입형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흡입형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 치료제 말고도 이게 감염증 말고도 비감염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몸 자체성으로 염증 반응이 일으키는 부분에 만성 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자가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자가 면역증은 아무래도 만성이다 보니까 제형이 굉장히 환짝 편리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크림이라든지 흡입이라든지 캡슐이라든지 우리가 병원 가서 꼭 주사를 맞지 않아도 간편하게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미 여러 가지 다각도를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코로나 시대에 역시나 무증상자, 경증 환자들을 대부분인데 80% 이상을 타겟하기 위해서 이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비임상 지금 하고 있고요. 비임상의 임상실험 완료되고 독성이 완료되면 임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져간다. 네, 가져간 컨셉입니다. 호루제 치료제로 사실 요즘에 관심들이 많으시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퇴행성 뇌질환 쪽에서 원래 좀 각광을 받고 기술특례상장도 그쪽으로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어디까지 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이 부분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빅바마들이 저희 회사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그 이유가 가장 양립물질을 전송하기 힘든 조직이 뇌조직인 거죠. 그 뇌조직은 다른 조직과 조금 다르게 굉장히 방어벽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벽 자체가 현례장벽이라고 하는, 비비비라고 하는 방어벽이 있는데 이 방어벽을 뚫어야지만 뇌세포까지 양립물질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항체 체류제와 같은 거대한 양립물질 같은 경우에는 1% 미만, 0.1에서 0.5까지밖에 이 현례장벽을 투과할 수가 없고 그런 체륜점은 방벽을 투과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퇴행성 뇌질환에 병립물질이 세포 내, 그렇게 뇌세포 안에 쌓이게 되는데 치료 물질이 현례장벽을 통과하고 뇌세포 안에까지는 전송되지 못하기 때문에 효능의 제한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 TST는 연속으로 세포를 투과하기 때문에 마치 쓰레기가 안에는 계속 쌓이고 바깥에만 청소를 한다고 해서 집 안에 있는 쓰레기가 없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직접적으로 양립물질을 집안까지 투과시켜서 그 뇌세포를 살리는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단백질 치료제뿐만 아니라 유전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빅바마에대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공동 개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곧 아이선싱이 이뤄질 거라고 저희는 희망을 갖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뇌세포 투과는 자체 저희는 이제 저희 외국에서 정묘한 분석법으로 했을 때는 5.6% 이렇게 되었지만 사실 그 넘버보다 더 중요한 건 뇌세포 안까지 전송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다른 치료제와 다른 BBB 투과 플랫폼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변이 있는 곳에 직접적으로 깊숙이 투과한다. 그 부분을 강점을 가지고 라이선싱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회사마다 다르게 제안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주로 이제 테포 투과성에 대한 검증 시험을 먼저 요청받게 되고 글래벌 20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기네들의 정교한 검증 시스템을 제시하였고 그걸 저희가 실험을 하여서 보내주고 그런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논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더 자세히 여쭤보는 거는 이제 또 회사가 기밀사항이죠? 네네네.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사실은. 이 부분은 여기까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조금 긴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희귀 유전 질환병 치료제 공동 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추가 신규 사업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향후 일정이나 계획 등을 좀 짚어주시면서 셀레버리가 나아갈 방향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로벌 탑10이라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희귀 유전병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사실 마이스톡 1, 2까지는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저희가 마지막 단계의 효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완료하게 되면 저희가 라이센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플랫폼까지도 이 전송 능력을 인정받아 전송이 어려운 뇌조직 또는 심장 조직까지 전송 능력을 인정받아 플랫폼까지를 라이센싱을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유전자 치료제에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는 빅바마들이 공동 개발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만 허용이 된 것 같아서 아쉽지만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새로운 기술이나 소식이 있다면 저희가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여주셔서 좋은 결과물로 많은 분들을 또 낮게 해주시길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나 셀레버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넷플릭스가 2016년 한국 진출 이후 특수분장과 더빙 등 국내 콘텐츠 산업계에 창출된 경제 휴가가 6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글로벌 OTT의 등장이 한국 콘텐츠 산업을 잠식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관련 산업계는 호기를 맞는 모양새입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한국에 진출한 지 5년. 넷플릭스는 오늘 파트너데이 행사를 열어 그간 파트너사와 협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특수분장, 색보정, 음향 등을 담당하는 파트너사 관계자들도 참석해 넷플릭스와의 긴밀한 작업 과정과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넷플릭스는 특히 한국 창작자들과 함께 빚은 콘텐츠가 전 세계가 즐기는 대중문화로 자리매김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66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과 사회 전반의 화두를 던진 DP 등을 언급하며 한국 시리즈가 콘텐츠 업계를 넘어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큰 울림을 선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가 세계적 히트를 치면서 다양한 후방 효과를 창출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 딜로이트에 따르면 그간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및 연관 산업계에서 창출한 경제 효과는 거의 6조 원에 달합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만 6천 개 정도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가 세계화되면서 다시 국내 창작업계의 성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콘텐츠 산업계와의 동반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진출 이후 지적돼 온 국내 산업 성장 저해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 업계에 단행한 투자액은 7,700억 원, 올해 역시 5,5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해 한국 콘텐츠 생태계 지원에 나섭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한국의 첫 글로벌 테마파크인 춘천 레고랜드, 베일을 벗었습니다. 공식 오픈은 내년 5월인데요. 춘천은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 말레이시아, 두바이 등에 이어 레고랜드 리조트가 들어선 10번째 도시가 됐습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레고 블럭으로 조립된 거대한 성위엔 흩날리는 듯한 깃발 블럭이 달려있습니다. 레고 블럭으로 조립된 소방차에 탑승해 손잡이를 힘차게 누르자 소방차가 앞으로 갑니다. 회전목마엔 말대신 각양각색의 레고 장난감이 들어섰고 곳곳에 세워진 레고 모형들은 어린이 몸짓만 합니다. 춘천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이란 기대를 받아온 한국의 레고랜드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개 테마 구역으로 이뤄진 레고 테마파크에선 59미터짜리 전망대를 타고 호수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레고의 인기 캐릭터인 닌자고가 되어 수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왼쪽에는 거대한 레고로 만들어진 극장과 오른쪽에는 경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으로는 실제 탑승 가능한 레고 경찰차도 있습니다. 이곳은 실제로 판매 중인 레고 제품을 실제 크기로 키워 마을을 조성한 곳입니다. 강원도 춘천 중도에 들어선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전 세계 10번째 레고랜드이자 한국의 첫 글로벌 테마파크입니다. 영국 멀린 엔터테인먼트 그룹과 강원도가 개발에 나섰으며 총 사업비 5,270억 가운데 영국 멀린사가 4,47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섬에 조성된 춘천 레고랜드는 부지 면적 28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전 세계 레고랜드 중에 뉴욕에 이어 두 번째로 큽니다. 공식 개장 이후에는 40여 개 놀이기구를 갖춘 테마파크와 154개 객실이 있는 레고 호텔에서 방문객을 맞을 계획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이런 테마파크라든지 관광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내년에는 국내에서의 이런 테마파크라든지 리조트에 대한 훨씬 많은 수요가 있을 걸로. 중공 마무리 단계인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시험 운영을 거쳐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 문을 열 예정입니다. 서열경제TV 문화입니다. 쎈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